내일이 제시카 생일이에요. 그래요? 몰랐어요. 네. 지금 같이 생일 카드 써요. 네. 그런데 선물이 없는데요? 저도 없어요. 오후에 같이 백화점에 선물 사러 가요. 그래요. 같이 가요. 참! 저녁에 친구들이랑 같이 파티하는데요. 저녁에 시간 되세요? 네. 시간 있어요. 제시카는 뭐 좋아해요? 제시카는 꽃 좋아하는데요. 백화점 근처에 꽃집이 있을 거예요. 좋아요. 꽃집도 가요. 제시카가 너무 좋아할 거예요.